반갑습니다. 문성아 IT입니다. 이번 영상으로 상호인터락에 관련된 부분을 좀 복습을 하고 오늘 주제로 이야기할 초기화 또는 리셋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전 문제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상호인터락에 대해서 알아봤고 인터락에는 상입력 우산회로, 후입력 우산회로라는 인터락이 있다고 했고요. 인터락이 어떤 형태로 타임차트에서 발생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요. 주로 비접점을 가지고 인터락을 만든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비접점은 끊어지는 그런 신호를 이용해 가지고 서로 상대방의 신호를 차단시키는, 그러니까 상호 락을 걸어주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이 앞전 영상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해야 되는 부분은 그래서 초기화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코드 컨벤션을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문성 IT가 구현하는 코드 컨벤션은 기본적으로 얘가 문제 두 개 중에 1번 문제의 전제조건을 하고 그 다음에 1번 문제의 전제조건 하에 이런 입력자가 발생하고 세 번째 초기화 부분이라는 게 있는데 아직 우리 출력까지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초기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초기화 부분을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조건이 바로 이런 조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A접점을 썼는데 초기화 부분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A접점을 썼는데 이 A접점을 우리는 순간적으로 리셋만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A접점은 상태가 지속되는 이런 상태의 시그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써도 되고요. 여기 순간적으로 리셋 신호만 한 번 조건이 됐을 때 발생하면 되니까 일단 포지티브 신호를 하나 발생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신호 있죠. 우리가 포지티브 이런 신호죠. 여기에 보면은 10대 본을 줘가지고 하는 이 신호로 여기를 대체를 해도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는 이런 신호를 쓰는 게 더 훨씬 CPU의 부담을 줄여주는데 있어서 좋죠. 매 스캔마다 이 조건이 됐을 때 계속 이 리셋이라는 시그널을 발생시키느니 이런 M100이라는 내부 접점이 한 번 발생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이 조건이 발생하는 순간에 리셋만 한 번만 시켜주면 되거든요. 이게 동작 중일 때 이 신호가 발생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포지티브의 상승 엣지에서 한 번 신호가 최초 발생했던 시점에서 한 번 발생하면 이런 신호가 바꿔주는 것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런 신호에 대한 이야기는 이 앞전에 제가 시그널과 펄스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기능장 시험에서 반드시 그것을 구별해야 될 정보는 이런 네거티브 신호에서는 반드시 구별해 줘야 되지만 포지티브 신호에서는 이런 A접점하고 같이 써도 상시원 접점하고 써도 크게 틀리지는 않은데 나중에 우리가 스캔 타임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하는 고급스러운 프로그램 과정으로 갈 때는 반드시 이런 시그널과 펄스 신호를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초창기 때부터 그걸 구별해 주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오늘 초기화하고 관련된 것이 오늘의 주제인데 이 초기화의 주제는 크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초기화라고 하는 것은 통상 우리는 니셋 신호나 또는 무브제로 값을 넣어가지고 컴퓨터 값을 만든다 이런 뜻인데 물론 이 디폴트라는 말은 금융에서는 채무불이행이지만 우리는 이런 뜻으로 쓰는 게 아니고 컴퓨터 용어에서는 기본값을 디폴트라고 합니다. 기본값. 초기화를 시킨다는 뜻은 초기화나 니셋을 시킨다는 뜻은 디폴트 값으로 만들어 준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통상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디폴트라는 이야기를 해야 하냐면 실제 우리가 어떤 컴퓨터 용어를 하거나 이런 IT와 관련된 이야기할 때는 이 디폴트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최근에 같으면 중국의 헝다그룹이 디폴트,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다 해가지고 우리가 좀 쇼킹한 사건에 그런 디폴트를 많이 쓰지만 거기서는 채무불이행이고요. 우리 컴퓨터에서 디폴트 값이다. 우리가 지금 컴퓨터 세팅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디폴트 값, 디폴트 밸류, 디폴트 세팅 그런 값이끼리에 디폴트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디폴트 값을 알아두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디폴트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초기화라는 의미는 디폴트 값으로 가는데 그러면 디폴트 값이 기본값이 뭐냐. 우리가 비트로 따지는 비트 값은 0이 디폴트 값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숫자, 숫자를 가지고 디폴트 값을 때 0이고요. 그 다음에 문자, 문자인 경우는 스페이스, 공백. 우리가 스페이스바를 눌러가지고 넣어준 공백을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화이트 스페이스 말고 안전히 mt, 비어있는 비어있는 이런 뜻의 값을 우리는 디폴트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문자 같은 경우는 이런 값들이죠. 아무 값도 안 들어있는 것. 그래서 0, 0과 1이 돼 있다면 0으로 숫자 같은 경우는 어떤 수가 1, 2, 3, 5, 7 이렇게 있던 값을 초기화를 시켜라 그러면 0이라는 값을 우리는 XG5000에서는 어떻겠습니까? XG5000에서는 비트 값은 set으로 1을 만들어 주고 reset이라는 명령으로 0을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숫자, 이 숫자로 되어 있는 값은 우리가 d, d 값이라고 했죠. d 값. d로 시작되는 디바이스 값은 move0라는 값을 넣었는데 명령으로는 mov0, d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 디폴트 값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하면서 일단 초기화라는 값은 우리는 그 XG5000에서는 reset 혹은 mov0, d0 값에다가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썼고요. 이런 값의 의미는 디폴트 값으로 채운다. 그 값을 가장 기본 값으로 기본 값으로 채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주로 기능 양심에서는 비트 값이나 숫자에 대한 우리가 문자 캐릭터에 대한 것을 핸드링하는 것은 기능 양심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트 값이 우리가 m로 시작되는 디바이스 값 숫자 같으면 d로 시작되는 디바이스 값에 대한 값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던 게 있고요. 그 다음에 XG5000의 명령에서는 set 값은 이렇게 출력을 s로 나오는 set 값 출력을 r로 시키는 이런 reset 값 이런 명령어를 줬다라고 지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초기화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초간 명시적 그 다음에 묵시적 이 명시적이란 것은 문장에 나타나거나 지문으로 지문으로 설명이 되어있다는 거고요. 묵시적이란 것은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설명이 없더라도 당연히 기능상 보면 초기화가 발생을 하고 있구나 초기화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묵시적 초기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 명시적 초기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해요. 왜냐하면 푸시 버튼 C를 가지고 값을 초기화한다. 이런 식으로 지문이 써져 있거나 조건이 셀렉트 스위치 A가 온이 되어있을 때 이 동작을 행한다. 그러면 셀렉트 스위치 A가 off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reset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명시적 초기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능장 시험을 보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바로 이 묵시적인 초기화의 부분을 빼먹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초기화를 하지 않아가지고 시험에 떨어지는 경유의 수가 내가 보기에는 한 20% 이상은 되시는 것 같아요. 이 묵시적 초기화가 어떤 거냐 하면 타임차트를 보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문장의 맥락을 봐서 반드시 여기에는 초기화가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명시적으로 소설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시험 보는 수험자가 잘 알아 찾아가지고 초기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초기화라는 조건은 가장 첫 번째 전제조건이 뭡니까? 모든 시스템은 어떤 형태든지 인터럽이 걸리거나 아니면 프로세스가 끝났거나 자기가 목적된 바를 다 달성하고 나면 다시 맨 처음부터 기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조건이 초기화라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럽이 걸렸으면 인터럽인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동작이 완료가 되면 완료된 상태로 구현하고자 하는 동작이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초기화를 해야 되는 목적인데 PLC 기초단지기 부분으로 가시면 초기화와 관련된 언급을 내가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그 부분을 참조해 보도록 하고요. 관연도 70-3번의 첫 번째 3일차의 첫 번째 문제의 초기화를 일단 명시적인 부분은 어디고 묵시적인 부분은 어딘지를 먼저 구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셀렉트 스위치 A가 1이 되고 셀렉트 스위치 B가 OFF 되었을 때 동작한다. 그러면 이 조건이 틀어지면 동작을 어떻게 하냐고 동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전제조건 설명하면서 셀렉트 스위치 A가 ON이 되고 셀렉트 스위치 B가 OFF 된 상태에서는 이런 동작을 하고 둘 중에 하나라도 셀렉트 스위치 A가 OFF가 발생하거나 셀렉트 스위치 B가 발생하는 이런 조건이 발생하면 M100이라는 내부 접점의 출력이 비트값이 1이라는 값을 출력을 하겠죠. 만일에 전제조건에서 셀렉트 스위치 조건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이 회로의 시그널이 이쪽으로 타겠죠. 하면은 M0는 0이 될 거고 M100은 1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가 0이 된 이 조건은 끊어질 거고 여기에 있는 M100이라는 이 조건을 타면서 어떤 신호가 발생한다고요? M1, M2 값을 병렬로 동시에 니셋을 해버리면은 바로 이 값이 다시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이 조건만 채워진다면 이 조건만 채워진다면 M1이나 M2가 다시 눌러질 수 있는 이 조건으로 원위치 시켜주는 이 M100의 신호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말할 수 있다고요? 얘는 명시적이라는 거예요. 명시적.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타임 차트에도 보세요. 여기서 리셋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조건에서도 셀렉트 스위치 B가 OFF라고 그랬는데 셀렉트 스위치가 ON되는 이 조건에서도 리셋이 됐어요. 그죠? 이건 당연히 이런 의미로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된 거고요. 여기에 보면 또 하나가 있죠. 푸시벗든 C로 초기화될 수 있다. 푸시벗든 C. 푸시벗든 C가 뭡니까? 얘죠. 얘로 초기화될 수 있다. 이때도 어떤 값이 나옵니까? M101번이라는 이 값이 나와서 여기서 이 값이 발생하면 초기화가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명시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묵시적인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묵시적인 신호. 묵시적인 초기화 과정에 신호가 하나 있는데 어디일까요? 자, 보세요. 그림상으로 어디에도 표현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시그널이 쭉 여기까지 자기 행위를 다 끝냈어요. 끝나고 나서 이 부분이 끝난 시점이죠. 이 시그널이 발생하니까 바로 무슨 행위를 했습니까? 또 한 번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이 행위를, 이 시그널이 유효해졌다고요. 여기 신호가 끝났 순간 다시 푸시벗든 B를 다시 누를 수가 있다고요. 그죠? 다시 이제 지금 묵시적인 신호를 우리가 찾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 신호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끝나는 이 시점에서 보니까 이 신호가 다시 발생하니까 다시 PLA부터 점등을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의미는 이 신호가 유효해졌다는 의미는 다시 누를 수 있는 조건이 됐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신호가 끝나는 타임이 언제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까지 줬던 이 시간을 줬던 타이머가 끝나는 시점이겠죠. 그러면 어떤 거죠? 우리 5초짜리니까 이 타이머가 ON이 되는 순간, ON이 되는 순간, 이게 ON 딜레이 타이머니까 ON이 되는 순간 플래그가 1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1로. 그러면 이 신호가 한 번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도 M102를 발생을 시켜서 초기화 조건을 수행을 해라. 이 부분이 묵시적인 겁니다. 이 부분은. 문장엔 어디에도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어요. 다만 이 타임차트라, 이 전체적인 기능을 보고 수험자가 아니면 개발자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가장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 중에 초기화 중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 묵시적 초기화, 반드시 초기화를 돼야 된 이 부분을 잘해라. 이 부분을 빠뜨려가지고 늘 시험에서 실패한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조건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입력 제어 부분을 했고 그 다음에 1번 문제 초기화를 했으면 출력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에 출력하고 관련된 부분의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해서 전체적인 1번, 70회 3일차 1번 문제를 쭉 한번 해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은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2일차 문제까지 한 번에 쭉 해석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70회 문제가 끝나면 69회 문제로 넘어가서 다시 뽀개기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